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보세사 담당하고 있는 안준호 관세사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저랑 같이 보세사 시험 준비를 하실 텐데요. 보세사 시험 자체는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시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 번에 합격을 해야 되는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시험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1년에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한 번 시험을 볼 때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서 합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거기에 큰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교재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작년에 저는 2020년도에 보세사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었고요. 그 전에 2013년도에 관세사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서 현재 관사로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회사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보세 창고 업무를 하고 있는 그 창고에 같은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속이 아니라 같은 어떤 계열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많이 해봐서 그런 실무적인 사례들도 가끔씩 설명을 드리면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저희 교재상에 앞쪽에 보면 출제 경향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기출됐던 문제들을 이렇게 분석을 한 자료가 있으니까요. 공부를 하실 때도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이제 상대적으로 봤을 때 출제 비율이 적은, 낮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부를 덜 하고, 그다음에 집중이 출제가 많이 됐었던 비율이 높은 부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더 시간을 많이 들여서 더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1과목에서는 여기 보시면 관세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대부분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고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면 5개 정도, 수입, 수출, 특성물품, 반송, 세관장 확인 관련해서 이렇게 출제된 그런 비율이 나와 있는데 다 더해봐도 10% 내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문제 같은 경우는 관세법에서 출제가 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바로 첫 번째 부분부터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총책을 볼 겁니다. 관세법 총책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세법에 대해서 설명을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보세사라고 하는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것 보면 관세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관세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처음 듣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면 일단은 법이죠. 법인데 관세에 관한 법입니다. 관세에 관한 법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관세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쉽게 생각을 해봤을 때 세금을 말을 하는 거죠. 조세. 세금 또는 조세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요. 관세라고 하는 것들은 쉽게 생각하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법률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금. 관세라고 하는 것은 국내에서 발생되는 세금은 아니고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이렇게 물품을 수입했을 때 수입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금만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 관세라고 하는 것, 관세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관세만 부과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관세 행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루는 것도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관세 행정 절차를 규정한다. 이렇게 내용을 써보겠습니다. 관세 행정. 관세 행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거냐고 말을 해봤을 때는 쉽게 말하면 통관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통관. 통관에 대한 정의는 저희 관세법 상에 나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출, 수입, 반송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출, 수입, 반송. 한 번쯤 들어봤던 표현들이죠. 사실 반송이라는 표현들은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적어도 수출과 수입 같은 경우는 늘상 들어왔었던, 한 번쯤은 들어봤던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에서 물품을 내보내는 것, 해외로 물품을 보내는 것, 해외에서 국내로 물품이 들어오는 것, 해외에서 물품이 국내로 들어오지는 않고 국내 잠깐 머물렀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규정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재 상에나 제1절 통책을 같이 보시면 관세법의 개요가 나와 있는데요. 관세법의 목적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법은 관세 부가 징수,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네요. 세금을 부가하는 것이다. 즉 관세를 부가하고 징수하는 것이다. 부가와 징수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들어보면 부가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세금을 내세요 라고 하는 것을 부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징수가 뭐냐면 부가된 세금을 걷어가는 것을 징수라고 해요. 부가, 징수. 그렇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세금을 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확정된 그런 세금을 다시 걷어가는 것, 징수하는 것을 관세 부가 징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적정한 수출인 물품의 통관입니다. 적정한 수출인 물품의 통관. 여기에다가 주의할 게 있어요. 적정한이란 표현에다가 옆에 보시면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속한 통관이다? 아니죠. 적정한 이렇게 표현이 맞고 신속한 수출인 물품의 통관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그럴싸한데 옳은 표현은 아닙니다. 사실 누구나 통관이라 하는 절차들은 이렇게 신속하게 하면 좋겠죠. 그런데 신속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통관이라고 하는 것들은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나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반대로 말하면 해외에서 국내로 물품이 들어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들어왔던 물품 자체가 국내에서 유통이 될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 물품이 위험성이 있다. 예를 들면 안정성에 확인이 안 됐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로 인한 피해를 국민들이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통제를 하는 규제를 하는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정한 수출인 물품의 통관이라고 하는 것들은 신속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통관 자체가 적정한지, 적정성을 적정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꿔내기 좋겠죠. 세 번째, 관세 수입 확보를 통해 관세 수입 확보라고 써 있어요. 관세를 부과를 해서 세금을 걷어들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바로 4번에 보시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를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쉽게 생각을 해보시면 관세라고 하는 것들도 국세 일종이거든요. 관세를 이제 징수를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국가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거기에 투입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자체는 어렵진 않으시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관세법은 관세 부과 징수, 적정한 수출인 물품의 통관, 관세 수입 확보를 통해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관세의 의미 분류라고 써 있는데요. 관세의 의미 분류.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관세의 의미를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관세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의 상품이 한 나라의 국경을 통과하거나 관세 동맹 지역의 경계를 통과해서 거래가 될 때 부과하는 조세 또는 관세선을 통과하는 상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이렇게 쭉 읽어봤을 때 이게 한눈에 안 들어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보시면 국경이라고 하는 게 있고 관세 동맹 지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경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이해할 수 있겠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가라고 얘기를 해볼까요? 국가, 국가 경계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이거 말고 지금 관세 동맹 지역이라고 표현을 썼죠. 관세 동맹 지역. 관세 동맹 지역.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이건 국가가 아니라 국가 연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EU 들어보셨죠? EU, 유럽연합. 그 다음에 아세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EFTA라고 부르는 것도 있어요. EFTA라고 부르는 등등등 이런 것들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EU 같은 경우에도 여러 하나의 국가들이 이렇게 연합을 해서 모인 거잖아요. 예를 들면 프랑스라든지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의 국가로 연합해서 이렇게 하나의 국가처럼 보는 거죠. 그거를 말을 하는 겁니다. 국가를 갖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의 관세 동맹 지역을 가지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쭉 보니까 어쨌든 국가를 통과하게 됐을 때 통과하게 됐을 때 발생하는 부가하고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을 말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품이 다른 나라로 간다고 했을 경우에 그 나라들마다 관세라고 하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부가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관세가 없지는 통관이 되지 않겠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세선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관세선 관세선이 뭘 말을 하는 걸까요? 관세선 관세선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실질적으로 눈에 보일 정도로 선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이미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쓰면 되냐면 관세 부가를 목적으로 하는 경계라고 할까요? 이렇게 표현을 쓰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관세선을 통과했을 때 관세를 부가한다. 이 말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국경, 관세 동맹 지역하고 관세선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치가 안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저희 보세구역이라고 하는 걸 나중에 볼 텐데요. 보세구역이 뭐냐면 보세라고 하는 것들은 외국 물품, 보세 화물이라는 말을 쓰는데 쉽게 말하면 외국에서 국내로 물품이 들어왔는데 국내에서 수입 통관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를 저희가 보세, 화물 이렇게 말을 씁니다. 저희가 일상생활에서도 보시면 보세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특히 옷의 경우에 옷의 경우에 이거 보세야라고 말을 쓸 때가 있는데요. 그게 조금 예전에는 예전에는 이제 예를 들면 그런 보세 화물 상태로 해서 이렇게 싸게 들어왔겠죠. 세금이 부가 안 됐으니까 그렇게 싸게 싸게 들어왔던 것들을 이렇게 판매를 하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이것은 보세 상태야라고 말을 했던 것들이 오늘날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 물품 보세야라고 말하는 그런 형태가 된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이제 염두에 봤을 때 보세구역이라 하는 것들은 쉽게 말하면 세금 부과를 하지 않으니까 국내 반입은 됐어요. 보세구역, 장소를 말하잖아요. 어떤 창고 같은 거, 예를 들어 볼게요. 국내 창고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이건 우리나라 물품 계산인 거잖아요. 그런데 보세 창고라고 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지만 물품이 들어왔지만 거기에 있는 것 자체는 수입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형태로 말을 하게 됩니다. 즉 보세라고 하는 것들은 세금이 지금 과세가 보류되는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한 국가에 위치하고 있는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했을 경우에 나중에 보시겠지만 저희가 반입을 하는 것 자체도 수입으로 보는데요. 여기 있는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시키는 것 자체는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랑 이거랑 서로 다를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관세선, 보세구역에 위치한 것은 관세선을 통과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반대로 말하면 보세구역에서 이제 보세구역이 아닌 그 밖의 장소 즉 국내로 물품을 갖고 온다고 했을 때는 관세선을 통과했기 때문에 통과됐기 때문에 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됐을 때는 당연히 수입 통과 자체가 안 될 수가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좀 이해 가시죠. 관세선을 통과하는 상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저희가 관세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원칙적으로 관세선을 통과하는 때인 수입, 수출, 반송 시 모두 관세를 부과해야 되지만 현행법은 수입 물품에 대하여만 관세를 부과하는 수입 물품 과세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거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이 하나의 국가라든지 관세 동맹 지역 또 관세선을 통과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관세라고 하는 것들을 발생시킨다고 말했잖아요. 그 말인 즉슨 수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의 관세선을 통과한다고 하는 것들은 반대로 해외로 나가는 것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 국가로 들어가는 것 말고도 그 국가에서 다른 나라로 가는 것들도 통과하는 것 자체도 관세선을 통과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수출, 수입, 반송했을 때 즉 모두,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관세라고 하는 것들을 부과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이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그 수출과 반송의 경우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수입할 때만 관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혹시 주변에서 물품을 수출하게 됐는데 세금 발생한다고 말을 하게 되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그런 경우들은 있어요.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국가에서 수출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나라를 제외한, 일부 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 관세를 수입할 때만 부과를 시키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수입할 때만 관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세의 성격을 볼게요. 관세는 국가가 부과 징수한다. 그렇습니다. 다를 말하면 강제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국가라고 하는 것들은 정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저희가 관세, 청, 밑에 세, 관 이렇게 있죠.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과세, 관, 청 이렇게 말을 씁니다. 거기서 관세를 부과하고 징수를 합니다. 어쨌든 그런 관세, 청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관세, 청, 밑에 세관이 있어요. 세관에는 세관장이 있을 거고 세관 공무원 이렇게 있을 겁니다. 사실 세관 공무원이라고 하는 용어 안에 세관장이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한데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려보면 세관장이라는 것은 세관의 우두머리가 되겠죠. 세관의 가장 높은 직급을 가끔 거기에 있는 사람 말하는 것이고 세관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들을 민원을 상대하는 사람들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저희가 수출세입신고 이런 걸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에 따른 책임자는 세관장이 되겠지만 실제로 그 업무를 하는 담당자는 세관 공무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세관 거기에 있는 관세 행정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관세청이 하는 역할과 세관이 하는 역할은 조금 달라요. 이거는 실무적인 것들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세청에서는 어떤 정책 같은 것들을 주로 다룬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실무를 함에 있어서 어떤 필요한 지침이 있다라든지 고시가 있다 뭐 이런 게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관세청에서 그런 것들을 하달해서 거기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관에서도 업무를 하면서 실무를 하면서 명확하지 못한 게 애매한 게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어떤 기준 같은 것들을 관세청에다가 질의를 해서 거기서 회신을 받아가지고 업무를 진행하는 형태로 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관세는 재정 수입 조달을 목적으로 한다. 뭐 이건 이해 가시죠. 세 번째 관세는 법률이나 조약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부가 징수된다. 기본적으로 법률이라 하는 것들은 관세법을 말을 할 텐데 관세법뿐만이 아니라 그 밖에 국내에 있는 법률에 의해서도 관세를 부가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관세법 말고는 관세 부가하는 건 없죠. 그 다음에 조약이라 하는 것들은 조약은 이제 다른 나라하고의 어떤 협상을 맺어서 협의를 해서 이제 적용되는 형태를 말을 하는데 조약 자체도 이제 사실 국내법하고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조약에 의해서 만약에 강제적으로 어떤 관세를 부가하겠다고 했을 때는 그에 따른 것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관세는 조세 분류상 소비세로서 간접세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써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거 있죠. 저희가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관세나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소비세라고 얘기를 해요. 소비세. 뭘 말을 하는 거냐면 내가 이 물가, 내가 수입을 하잖아요. 수입을 하게 됐을 때 정부에서 관세를 부가하는 목적이 뭐냐면 이유가 뭐냐면 이 물품을 국내에서 사용 소비를 할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세금으로서 관세를 부가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소비세라고 했을 때 소비가 만약에 안 됐어요.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말했을 수 있을까요? 감면이나 환급을 하는 절차도 검토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관세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국내에서의 소비를 전제로 해서 세금 부가를 하는 것인데 근데 알고 보니까 국내에서의 소비가 목적이 아니었다고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보죠. 저희 같은 관세사들은 업무를 할 때 수입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 수입을 의뢰했던 기업에서 저희가 화주라는 말을 쓰는데 그 화주가 이제 어떤 거래 형태 같은 걸 얘기를 해줘요. 거래 사실을 얘기해줬을 때 예를 들면 국내에서 잠깐 테스트만 하고 검사만 하고 다시 해외로 돌아갈 거다라고 했을 경우는 사실 국내에서의 테스트 자체는 제가 흔히 말하는 소비라고 보진 않거든요. 사용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이렇게 잠깐 물건을 검사하고 다시 돌려보낸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재수출 면세라고 하는 게 있어서 감면 적용을 검토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5번 관세는 관세 영역을 전제로 한다. 아까 전에 아까 말씀 드렸던 것처럼 관세 영역이라 하는 것은 관세 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우리나라는 수입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가한다. 아까 말씀 드렸고요. 7번 관세는 자유무역의 장벽이 된다. 뭐 그렇습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을 수출을 했다고 해볼게요. 수출을 했는데 해외에서 관세 같은 게 부과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의 입장에서는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관세가 예를 들면 한두 푼이 아니고 엄청 많이 부과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그 국가로의 수출을 조금 꺼릴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관세가 부과가 되고 나면 그로 인한 물품의 가격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제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그 나라에서의 물품을 사고자 하는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국가에 있는 다른 물품과 비교해 봤을 때 수입하는 물품의 가격이 더 높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수입 자체를 안 할 거거든요. 국내 물품 살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국내에서 예를 들면 음료수를 하나 사 먹는데 음료수를 국내에 있는 음료수를 먹는 거 하고 그다음에 해외 브랜드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국내 갖고 와서 먹는다고 했을 경우에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같은 품질을 갖고 있는데 가격 차이가 거의 한 500원 이상 난다. 1000원 이상 차이가 난다고 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그렇게 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세가 있게 되면 당연히 자유무역을 함에 있어서 장벽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유롭게 물품을 수출하는 것, 수출 수입을 하는 것이 조금 억제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표에 나와 있는 걸 보시면 이거는 이제 저희 기출됐던 2014년도에 기출됐던 문장을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아까 제가 봤었던 그 내용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기획 같은 경우는 대물세라고 말을 하는데요. 대물세라고 하는 것은 물품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관세라고 하는 것들은 물품, 물품 중에서도 유형물, 제가 흔히 말하는 유체물, 유형물 이런 형태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에 이제 과세 목적에 의한 분류는 재정 목적으로 했을 때는 재정관세,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경우는 보호관세 이렇게 말을 쓰고 있고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관세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관세를 부과를 하게 됐을 때 그 나라에서는 당연히 관세라고 하는 재정 수입을 확보할 수 있겠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관세를 부과하게 됐을 경우에 관세가 부과가 되면 아무래도 수입 자체가 억제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수입 자체가 억제가 되면 당연히 수입국 내에서 발전하고 있는 산업 같은 경우에는 경쟁 관계를 갖고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경쟁 상대인 외국 물품의 수입이 더 감소가 된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국내 산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수입국가 안에서 이렇게 좀 취약한 산업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런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보통 그런 게 어떤 게 되냐면 1차 산업이 돼요. 1차 산품들. 예를 들면 농산물, 수산물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각 국가들마다 이렇게 자기네들의 그런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를 높게 부과를 하는 형태로 가게 됩니다. 네 번째, 과세 방법에 의한 분류라고 써 있어요. 과세 방법에 의한 분류, 종가세, 종량세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가세가 있고요. 종, 가세, 종, 양, 세가 이렇게 있네요. 차이가 뭘까요? 가, 그 다음에 량. 가라고 하는 것은 가격, 양이라고 하는 것은 수량.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종가세라고 하는 것은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형태를 말하고 종량세라고 하는 것은 수량을 가지고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수량이라든지 중량 이런 게 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개당 얼마, 그 다음에 킬로그램당 얼마 이렇게 되는 것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위에 있는 종가세 같은 경우는 가격의 일정 비율만큼을 과세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물품들이 종가세로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은 종가세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정말 일부, 극히 예외적으로 일부 예외적으로 종량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촬영된 영화용 필름,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정말 일부 예외적으로 정말 극히 드물게 종량세가 적용이 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 종가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계산하는 방법도 나와 있고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단일세와 혼합세가 나오는데요. 단일세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 종량세면 종량세, 종가세면 종가세 이렇게 되는 걸 말하고 혼합세라고 하는 것은 두 중에 하나를 고르는 형태가 되는, 두 개가 적용되는 형태를 말을 하는 거겠죠. 그 경우에 혼합세는 종가세와 종량세 중에서 유리한 쪽을 택하여 과세하는 관세를 말한다라고 써 있고 그 밑에 보시면 선택세와 복합세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선택세는 그 중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복합세는 합산해서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써 있으니까 정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관세법의 성격 보겠습니다. 이거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표를 가지고 정리를 해볼게요. 관세법의 성격은 간단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크게 두 가지가 먼저 떠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세금을 부과하는 게 있었잖아요. 관세 부과, 그거는 조세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관세라고 하는 것을 세금 부과를 하기 위해서는 과세 요건이라고 부르는 과세를 하기 위한 요건들이 필수로 들어가거든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과세 대상이 해당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과세 대상이 되고 나면 납세 의무자가 있어야 되고 세율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과세를 하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과세를 하는 논리에 맞게끔 과세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규정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관세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관세 행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통관에 관련된 거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통관법적 성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물품을 이렇게 수출, 수입, 반송을 하는 것들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형사법적인 성격이 있어요. 형사법적 성격. 이게 뭐냐면 형사법이라는 것들은 처벌되는 걸 말을 하는 거겠죠. 이렇게 조사가 되고 처분을 하는 어떤 법을 어겼다고 했을 경우에 그의 법을 어긴 자에 대해서 이렇게 처벌을 하는, 조사를 하고 처벌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국제법 수용적 성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관세라고 하는 것들은 관세법, 즉 국내법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하긴 하는데 그거랑 별개로 관세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나라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부과를 하고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WTO라고 해서 World Trade Organization이라고 하는 세계무역기구 회원국들끼리는 예를 들면 협의를 같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서로 간에 우리 협의를 해서 우리끼리는 어떻게 하자고 하는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덤핑 방지 관세라든지 지적 대상권이라 부르는 또는 원산지라 하는 것들은 사실 우리나라만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같이 적용을 하자고 협의를 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덤핑 방지 관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보면 덤핑 방지 관세는 말 그대로 덤핑이 뭐냐면 가격을 낮추는 걸 말을 해요. 정상 가격이라고 말을 썼을 때 정상 가격보다도 낮게 낮게 가격을 낮춰서 부당하게 낮춰서 경쟁을 이제 힘들까 불리하게 만드는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맞게 규제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수출했던 물품에 대해서도 상대 국가에서 덤핑 방지 관세라고 하는 것들을 부과할지 말지를 검토할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말하면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덤핑 여부를 판단해서 덤핑 방지 관세라 부르는 것들을 부과할 수 있게끔 하고 있어요. 서로 간에 협의를 한 거죠.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같이 이렇게 협의했던 것들을 국내법으로 수용을 해서 그에 따라서 조치를 취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국제법을 수용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통치법적인 성격도 있다. 관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 공통되는 사항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송법적 성격도 있다.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관세법에 따라서 또는 관세법이 아닌 기타 법률, 교약 등에 따라서 이제 관세라고 하는 것이 부과가 됐어요. 그런데 부과된 것을 보니까 이 처분 자체가 관세 부과 처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당할 수도 있잖아요. 부당할 수도 있고 법을 어긴 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즉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구제 조치를 요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마치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소송을 할 수가 있잖아요. 똑같이 관세 행정으로 인해서 내가 불이익을 당했다, 불이익을 입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구제 조치를 요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소송법적인 성격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의신청, 심판청구, 심사청구와 같은 그런 절차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뒤에서 같이 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가능하시죠? 사실 이걸 가지고 이렇게 통째로 물어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그동안 기출됐던 적도 없었기 때문에 이건 가볍게 한번 듣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나옵니다. 영어의 정의, 여기가 저희 시험에 자주 나왔던 거의 한 문제씩은 꼭 나온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집중을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의 정의 같은 경우는 특히나 올해 초에, 작년 말에 개정된 게 있었거든요. 12월에 개정이 돼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들 중에서도 영어가 바뀐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특히나 조금 더 주의해서, 좀 더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수입에 대한 정의를 볼게요. 수입. 아무래도 저희가 관세라고 하는 것들은 수입 물품에 대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수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뭐 다른 용어 정의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걸 꼽으라 그러면 아무래도 수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수입. 수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수입은 국내로 물품을 반입하는 것. 두 번째로는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물품이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이제 정확히 말하면 외국 물품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외국 물품. 외국 물품에 대한 정의는 나중에 뒤에 나오는데요. 쉽게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물품이 국내로 온다고 보시면 돼요.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물품을 저희가 외국 물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즉 외국의 물품이 국내로 반입이 되거나 국내에서 소비되거나 사용되는 경우를 저희가 수입 이렇게 말을 씁니다. 근데 이거 조금 더 세분화시켜 보면 반입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소비 또는 사용도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반입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내에 반입하는 것 두 번째 이게 뭐냐면 보세 구역으로부터 반입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까 제가 보세 구역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보세 구역이 뭐냐면 수입 통관되기 전에 상태를 수입 통관되기 전에 상태의 물품을 보관하거나 아니면 다른 전시를 하거나 판매를 하거나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물품을 만약에 수입을 하잖아요. 외국 물품을 국내로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해외 직구를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해외에 있는 물품을 사서 국내로 갖고 들어올 텐데 거기에 있는 물품이 국내로 들어오게 되면 첫 번째로 반드시 가는 곳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입항을 하고 나서 입항지 쪽에 있는 창고로 가요. 그게 뭐냐면 입항지 옆에 있는 보세 창고가 되는 거거든요. 거기로 가요. 거기로 가서 물품이 장치가 됩니다. 다른 말로 반입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창고에 보관이 된 상태로 이제 국내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수입 신고라고 하는 걸 해서 수입 통관 절차가 완료됐을 때 국내로 물품을 갖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물품의 경우에는 외국 물품은 반드시 보세 구역을 경유해서 온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보세 구역에 갔다가 쉽게 말하면 창고에 갔다가 창고에서 국내로 들어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사실상 대부분의 모든 물품들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했을 경우에 사실 이건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굳이 우리나라에 반입을 한다는 용어 자체를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보세 구역으로부터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저희가 수입이라고 보면 되지 않나요? 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보세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 드렸었지만 보세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관세선을 통과하기 전에 상태이기 때문에 보세 구역에 장치하는 것 자체는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고 아까 말씀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보세 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수입이라고 했을 경우에 우리나라라고 하는 표현들은 왜 있는 걸까요? 우리나라의 물품이 반입된 경우도 수입으로 본다. 얘는 밀수를 가정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상적인 경우는 보세 구역을 경유해서 와요. 그런데 밀수와 같은 비정상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비행기나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물품을 싣고 왔다가 이것을 창고로 갖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이걸 몰래 숨겨서 국내로 반입해 오는 거죠. 그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라는 표현들도 쓴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보세 구역으로부터의 반입만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보세 구역을 경유하지 않는 경우는 무조건적으로 수입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보세 구역에 반입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을 저희가 우리나라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반입됐을 때 저희가 수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이제 소비 또는 사용의 경우도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는 우리나라 운송수단 안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가 됩니다. 운송수단 같은 경우는 선박, 항공기가 되겠죠. 물론 운송수단 안에는 철도와 같은 이런 게 들어갈 수가 있긴 하겠지만 차량 이런 게 들어갈 수 있긴 하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북한하고의 어떤 그런 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육상으로는 국내로 반입이 안 되잖아요. 외국에서 들어오지 못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박으로 들어오거나 항공기로 들어오는 경우를 말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입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 우리나라 운송수단 안에서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도 수입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헷갈림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게 해외여행을 갔다가 여행을 갔다가 국내로 들어오기 전에 그 선박 안에서 또는 항공기 안에서 이렇게 물품을 구매했던 물품들을 소비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초콜릿 해외에 나갔다가 어떤 디저트 같은 게 맛있어 보여서 그걸 샀어요. 그런데 오는 길에 배가 고파서 이렇게 그 항공기 안에서 이렇게 먹었어요. 그럼 이것도 수입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원래 원칙은 맞는데 뒤에 보시면 예외적인 경우가 또 있어가지고 그거는 또 예외로 둬서 제외를 시키는 게 또 나옵니다.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정리가 되죠. 한번 교재 보면서 말씀드려볼게요. 관세법상 수입이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반입하고 소비 또는 사용 이렇게 나와 있고요. 1번 외국 물품은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이라고 써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죠.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구역을 경유했을 때는 외국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 이렇게 써 있죠. 이해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반입에 대한 각주가 있어요. 5번에 보면 소유권 이전, 사용권 이전 목적으로 반입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말이 뭐냐면 반드시 유상거래 형태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유상, 무상 여부를 불문하고 우리나라 들어오는 행위 자체를 말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토, 밑에 우리나라에 대한 각호를 보시면 영토라고 해서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 북한도 포함이다. 영해 12헤리까지 인정이다. 이런 것까지 시험에 나오지는 않으니까요.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비 또는 사용 볼게요. 1번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 두 번째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 여기 나와 있었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말해 볼까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위에 봤을 때 보세구역의 물품을 반입하는 것은 수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보시면 보세구역으로부터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보세구역은 제외가 됩니다.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는 것 자체는 수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 볼게요. 그러면 보세구역의 장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 안에서 물품을 사용하거나 소비하게 됐을 경우에 얘는 수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보이시죠? 우리나라에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나라에서의 말한 표현은 보세구역을 포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보세구역을 제외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나라라고 했을 때 보세구역을 포함시켜버리면 사실 얘랑 서로 모순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런 표현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사용하거나 소비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것도 수입에 해당되기 때문에 환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번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 나중에 뒤쪽에 가서 보시면 관세법 제9장의 통관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것인데 이걸 같이 끌고 와서 내용을 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약간 원칙적으로 소비 또는 사용을 하게 됐을 경우는 수입에 해당된다고 말을 썼지만 예외가 있다고 말을 쓰는 겁니다. 볼게요. 외국 물품의 소비나 사용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1번 선방용품, 항공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이게 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냐면 그거예요. 아까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개인이 개인들이 해외로 갔다가 여행을 갔다가 돌아왔어요. 마치고 오는 길에 저희가 장기간 조금 시간에 걸리는 경우에는 항공기 같은 경우에 비행기 안에서 기내식이 나오는 거 아시잖아요. 거기 안에서의 어떤 음식 같은 걸 협치를 할 수가 있어요. 다르게 말을 해보면 음식이나 음료 같은 것들을 거기서 소비를 하는 것도 사실상 같은 형태라 볼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 안에서 먹는 것들. 여기 보니까 보시면 선방용품, 항공기용품, 차량용품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이것도 나중에 뒤에 정의가 나오거든요. 저희가 기내식 같은 것들을 저희가 항공기용품이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뭐냐면 항공기 안에서 거기에서만 운송을 위해서 소모되는 것들 있죠. 예를 들면 연료라든지 연료나 아니면 나중에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를 해서 어떤 수리를 할 수 있는 예비 부분품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밧줄 같은 거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말을 하는 겁니다. 음식도 마찬가지겠죠. 음식, 연료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항공기용품이라는 말을 쓰고 선박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선박용품, 차량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차량용품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런 것들을 그 안에서 운송수단 안에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는 저희가 수입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기내식을 먹었다고 해서 그 자체가 수입에 해당하는 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말이 있어요.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라고 써있기 때문에 그 용도, 해당 용도에 맞게끔 하는 경우만 허용이 되는 것이고 바르게 말하면 해당 용도가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소비했을 경우에는 이건 또 수입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조금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조금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